아 이거 넣어버릴까요? 문짝 문짝 넣어버릴까요? 어 문짝 넣고 신발 신발도 다 넣어야 되는데 문짝도 이쪽에다 넣어야 되는데 이쪽에다 넣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목포항을 출항을 했습니다 이제 나가사키항으로 이틀동안 내려달려서 나가사키에 입항을 할건데요 어 어떠세요? 목포항에서 많이 쉬고 이제 가는건데 아 너무 팔아계셨는데 이제 한 이틀 동안 하나 더 고생해요 열심히 가야됩니다 다행히 날씨가 오늘 너무 따뜻하네 영하 8도라 거라 그랬는데 생각보다는 정말 따뜻해요 영상이 영상 영상이 1도니 확실히 남쪽나라긴 남쪽나라인 것 같습니다 아하하하 얼른 나가사 기팡해서 온천하고 싶습니다 포포야 잘잇거라 포포야 잘잇거라 포포야 잘잇거라 호우 포포야 잘잇거라 아이콘 포포야 잘잇거라 포포야 잘잇거라 지지아 Keith을 시를 열어갔다 무지리, 무지리. 요즘은 GPS들이 휴대폰 숫자만큼 늘어나니까 GPS가 모자라서 길이 헤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세상이 돼 버렸어요. 정 안 되면 뭘 하면 되는 줄 알아? 구글 시도. 구글 시도 펼치면 육지가 어디인지 보여요. 내가 어디인지 알잖아. 그럼 뭐 찾아가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요즘 세상에 예를 들어서 섹스턴트를 쓴다. 이건 되게 웃기는 코미디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섹스턴트가 뭔지 아시죠? 아, 육분위라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태양 각도를 시간에 따라서 재서 경도 위주를 찾아내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근데 어떤 나라에서는 그 기계가 없으면 원거리 출항을 안 시키는 나라도 있어요. 말도 안 돼, 우리 배 안에만 10개가 넘는 GPS가 있어요. 그게 10개가 다 고장난다? 그런 일 없죠. 요즘 세상은 정말 어마어마한 세상이 됐어요. 시속 켜주세요. 네, 시속 켜주세요. 자, 꿈 틀었습니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동무 방향 범위네อน 안전줄 안전줄 오린뒤로 온라인 프로덕현 언니 조심! 뒤로 땡겨! 뒤로 땡기라고요? 핀을 뒤로 땡기면 탁 맞어! 핀! 핀! 핀을 뜯어! 핀을 뜯어! 네! 조심 언니 조심! 안 빠지게! 어허! 됐어요? 네! 네!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밑으로 누르세요! 그렇죠! 아 이거 연답! 오! 대박! 이리 장갑! 엄청 단계네! 조금만 더요! 선생님을 좀 잡아드려야 되지 않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와 낚싯이 끼어지는 거 봐! 대박이야! 화이팅! 끝까지 올리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였어! 대박! 펄떡펄떡거려! 어휴! 어휴! 꽤 큰 놈인데? 어휴! 목을 이렇게 막! 어휴! 장난 아니겠어요! 시야 너 완전히 떼세요! 어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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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깨끗해! 오! 팔딱거려! 팔딱팔딱! 팔딱팔딱! 오! 저기 손가락으로 팔딱! 팔딱!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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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데? 삼치! 오! 어떻게 알아요? 물고기 모양인데? 어휴!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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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아니야 아니야 힘은 완전히 빠진 거 같아 어휴! 오른쪽으로 살짝 내리시고요 네! 팔짝도 있잖아! 우와! 우리 봤어! 완전 팔짝팔딱! 대박! 우와! 그래도 우리의 첫 소화! 한국을 떠나기 전에! 진짜 커! 바꿔면 다 더 크네!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라임 아! 갈매기야! 갈매기야! 에? 갈매기! 갈매기! 홀! 아! 그러네! 홀! 어이씨! 어 어떡해! 어떡해! 나지에게서 나지에게서 아 이거 날개다 어떡해 나 좀 무섭다 어 어떡해 줄 담아 으악 열심히 헐 아이고 자 우와 대박 에이 야식다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래서 우리 첫 수학을 하늘에 나는 거로 잡았어 아 아쉽습니다 삼친 줄 알았는데 갈매기가 그냥 갈매기 안녕 안녕 하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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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잖아. 마주의 음악이 딱 빠져주네.